제가 웬만하면 조상을 잘 안 보거든요 우리 아버지 딴에는 딱 들어오시는데 어쨌든 간에 저승사자가 조금은 쫓아다니기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승자들 따지면 저희가 막 저승사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어두운 개그, 우리가 그림자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따라다니다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대주님이 사업하셔요? 지금도 하십니까? 사업을 내가 하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도 안 되는 날도 있었지만 우격으로라도 딛고 딛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내가 59, 58수부터가 뭔가 흔들리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래도 코로나 시기니까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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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셨어 그것이 가장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59세 그래도 그것도 버티고 내가 오면서 환갑성주, 성수를 지나고 나면서 작년이 올해보다 더 심하고 재정년이 작년에 너무너무 심했어서 그냥 2, 3년 그 3년 고력이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거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 기운, 복을 다 썼다 이런 소리인 거야 거기에 내가 우리 집안으로 우리 집안이면 내가 가족, 일신, 형제, 부모까지만 봅니다 거기에서 상문이 이 진상문이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3년 탈상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끝나지 않은 그 상문이 있어서 저승사자가 우리 아버지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시기, 안 좋은 해운년, 코로나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다 걸렀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석이 있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기운이 어어어어 하다 보니 본인의 마음도 편치 못하시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허탈하다 보니까 내 어떤 기운이 사업에까지도 영향이 조금은 미쳤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경기 말고도요 내 인간의 개인사의 기운으로 따졌을 때 분명히 작년에 돈을 벌 수였어요 분명히 벌 수였어요 그러니까 벌 수라는 건 재작년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작년에 벌 수였어요 이거를 이어와서 올해 버티기를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이 버티기라는 건 연줄이 있어서 또 또 또 또 예를 들어서 재주문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수월하게 순환이 될 수 수요와 공급이 순환하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혈맥에서 눈꼬이 아홉구멍 그리고 인간의 혈맥에서 막혀버렸다 이런 소리인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단잠도 솔직히 설치게 되고 걱정 근심은 마음 아픈 것보다 먹고 살아가야 되고 뚫고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슬플 날도 슬플 날도 슬플 날도 그닥 없고 인생의 재미가 60이 넘어가고 60이 이렇게 너 대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 낙도 없었구나 파이팅을 해야 되고 으쌰하고 다시 한 번 내가 남은 인생이 더 있기 때문에 또 쓰라의 자식들이 있으시잖아요 쓰라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텨주고 내가 끝까지 가야 되고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반석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사를 조금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창기한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대주님이 이것저것 걱정도 많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내 어떤 건강 어떤 금전운 내 사업은 자식들도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서 두루두루 해서 이렇게 싸잡아서 오시긴 하셨지만 제 2무당이 볼 적에는 일단 나라는 사람이 사업으로 뚫고 나가고 영업으로 뚫고 나가고 금전의 원활이 돼야 내 심신의 안정이 되면서 다시 내가 가족들을 추스려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거기에서 건강을 잃으면 안 돼요 그 건강을 잃어서 갑작수 암병 뒷골자문 심혈계 이 아버지가 제일 우리 대주님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뇌출혈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화장이라는 얘기가 나요 자 3년 안쪽으로 4년 안쪽이에요 3년 4년 여기가 화장바람이라고 나와요 화장을 한 분이 있는지 아님 누가 돌아가신 건지 있어요 저의 직사람 네 제가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내 마음이 아프기도 전에 아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슬플 날 울고 싶으면 나도 이런 게 있는데 당장 내 눈앞에서 뭐가 좀 재고 그러면 그래 버티려도 가겠는데 왠지 나도 모르게 인생의 허함이 우리 대주님한테 들어오다 보는데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지라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워도 해봤지만 그리워해봤자 소용도 없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너무 많이 들어왔었지만 그거는 그냥 내 한숨에 내 가슴에 묻어야 되는 우리 대주님입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가족들을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볼 적에 살짝 우리가 얘기했듯이 저승사자 이렇게 기운이 상문의 기운이 확실하게 확 붙어 다니자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확 붙어 다녀서 본인네들이 뭐 어떤 절에서 49전이 뭐니 뭐니 이렇게 지내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진호기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3년 달상도 그렇고 1년 제도 그렇고 제대로 그 망자님이 완전하게 너울해서 이 왕생극락이라든가 우리가 10대왕전에 그렇게 가서 이 이승에 우리가 인사를 하고 저승으로 오르는 길에 꽃길이 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일 거예요 자식이 보고파서 여기가 매여 그러니까 여기가 매워요 물론 우리 대주님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망자님은 자식이 그런 것도 있고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아버지도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 가신 그 망자님도 너무 자식한테 너무 미안한 것도 있고 자기가 자기 관리를 안 해서 이 짧은 명을 어떻게 보면 백세 인생인데 짧은 명은 살아가고 간 게 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뒤를 자꾸 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한숨이 지어지지만 그래도 망자님 왕생극락 천도끼를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면 자식 살리라고 우리 아버지 명이고 자식들 괜찮으실 것 같고요 올해 시전은 음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에 내가 다시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접고 그냥 고향산천 그냥 내가 귀농이나 하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켜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금전도 지켜야 되고 또 사업장도 뭐든 벌려놓은 것도 내가 지금 당장 마무리 지어서 한순간에 한 달 두 달 안에 파산을 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셔 보이고 다시 뜯고 나가야 되는 기운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문에 문에 갇혀있다면 이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음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입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어떤 사업권에 지금 있던 거는 가져가지만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계약이라든가 뭔가 해서 원활하게 가셔야 되든 사람이 왕래 끝에 뭘 해도 가야 되든 그렇게 귀인 줄로 붙여서 조금은 가셔야지 아버지도 살 것 같습니다 우리 대주님도 그렇게 살아서 아직 아들 딸 다 있으셔 보여요 모르겠어요 아들보단 딸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조금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런 우리가 다 메시지를 들을 수 없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좀 더 많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부녀 딸과의 화합을 가심망자가 아들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든 가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워낙 말이 없었고 강직하신 분이었는지 조금은 한 번 여인의 마음을 나 살아 생존도 그렇게 내 여인의 마음을 다 못 알아줬더라면 어미 이런 슬픔이 조금은 있겠으니까 눈에 안 차도 마음이 안 들어도 그리고 조금 생각이 남달라도 왜 저렇게 딱 차단을 하고 저렇게 모진 말을 한다라고 정내미도 없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문을 조금만 호용해 달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좀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대주님의 기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인생을 바라봤을 때 후회되는 자식들이 후회되는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도 자기 각자의 목입니다 참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조금만 딛고 일어나셔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본인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도 어떤 인연줄 지금은 사업 먹고 사는 것 가족 말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여인에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솔직히 김아이가 많이 빠지셨어요 어떤 기운이 쭉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 속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 그냥 믿고 의지하는 척인 거고 솔직히 지금 와서 바라보니 어떤 식솔들 하던데 직원들이 있었나요? 혼자 사업하시는 건가요? 네 거의 뭐 한두 명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득을 좀 더 챙겼을 텐데 네 이득을 조금 못 챙긴 것도 후회스럽지만 이제 막바지 운입니다 우리 대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승사 좀 물리세요 그리고 망장님 왕생극 낙 시켜주시는 게 답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 대주님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도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나이만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한 2, 3년, 3, 4년 전에 들어온 나의 안 좋은 운기를 다시 돌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힘들지만 뚫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다들 으쌰해서 어떻게든 힘들었던 사람들께 뚫고 나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1년, 2년, 2년, 3년, 2년 반, 3년 안쪽으로 이 운기가 앞으로도 3년을 밀고 나간다면 아버지가 뭔가 일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 거둘 건 거두세요 안 좋은 건 거두고 좋은 곳으로 보내고 그러고 아버지 사업하십시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왕생극 낙 천도 제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건강은 지금 딱히 쓰러질 일은 아니에요 좀 잠 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일상이 요즘 또 덥고 하니까 그래도 너무 내가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생각을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뚫고 나갈 거를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이에요 보고 얘기해 줄게요 그럼요?